박정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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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가세오 여러분과 제가 많이 즐거웠습니다 이 시간은 25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250년 전 그대를 바록 시기를 합니다 그 시대를 여러분들이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궁금합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있습니다. 바닥에 있는 스스로 이슈가 인물에 있는 도시를 기억되는 인상은 전혀 250년이 될 것입니다. 자, 답변은.. 지식을 기준으로 포기하는 인상입니다. 본관으로서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